오늘은 싱글벙글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여성들이 후배 여성들에게 전하는 조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내용에 대한 DC인사이드 짤방이 돌아다니곤 합니다. 신한카드 상무는 뛰어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여성이라는 걸 무기 삼지 말아라고 말하고 풀무원 상무는 여자 후배들도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버텨보려는 자세부터 갖춰라. KT용 합기술원 상무는 경제성장 관점에서 지금은 인재발굴 관리를 필요할 때지 성별이나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SK 상무는 다양한 성격 및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지 단순히 여자 머릿수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양성을 수용하는 문화가 더 필요하다 여성 인형만 따로 보살펴달라고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후배 여성들의 뼈를 때리는 말들이 사진에 첨부되어 있죠. 혹시나 이 사진들의 출처가 DC인사이드라고 글의 내용이 조작된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원본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내용은 당시 여가부 장관이던 진선미와의 여성임원 간담회 때 나온 발언들로 실제로 각 여성임원들이 여성후배들에게 따끔한 잔소리를 직접 발언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가부 장관이라는 사람 면전에다가 대고 말이죠. 저분들이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인들은 능력으로 열심히 올라왔는데 능력도 없는 인간들이 유리천장을 운운하며 자신이 승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사회탄만 하고 있는데 말이죠. 재밌는 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목표 없고 무기력한 여직원들 슬프다 라는 식으로 여직원의 나태를 까는 내용이 무려 여성시대에 올라옵니다. 이 글은 놀랍게도 여성시대에 상당히 자주 올라오는 글인데요 글의 내용은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60가지 회사 다니는 건 사기업에서 바라지도 않고 50가지라도 회사 계속 다니려면 사원대리로는 20년을 다닐 수 없다. 결국 진급하기 위해서는 줄도 타야 하고 결과물도 보여주고 팀원을 이끌고 갈 리더십도 있어야 하는데 여직원들은 외부 인맥관리 관심 없고 자기 일만 신경쓰고 남의 일에는 관심도 없으며 윗사람 아랫사람 돌보지 않고 ppt 안하려고 하는 식의 커뮤니티식 사회생활을 배운 여직원들이 많은 게 현실이야. 여직원들은 정말 심하게 개인주의다 자기 필라테스 가야 한다고 자기 담당바이어 접대 빠지는 후배도 받고 임원이 밥 사주겠다는데 싫은 티 팍팍 내고 같은 여직원 맘에 안 든다고 한 명 따돌리고 빼놓고 밥 먹으러 가고 그러더라. 남직원 단점 정말 많은데 적어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팀원을 절대 버리지 않더라. 요지는 여직원끼리 똘똘 뭉쳐서 해도 힘들 판에 개인주의로 지내는 게 아쉽다는 거야. 적당히 편하게 칼퇴하면서 책임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여직원들 많은 게 속상해서 글 써봤어. 라는 식으로 여성시대에서 대놓고 여직원들의 나태에 대해서 까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나도 같은 생각이야 적당히 대충 쉬운 일 하면서 직장생활하는 여자들 더 많이 봤어. 나도 7년 차인데 공감해 30대 중반 넘어가는 여직원은 적당히 편하게 칼퇴하면서 책임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여자가 70% 이상이야. 라는 식으로 fm리스트 입으로 여성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이 모습. 이건 진짜야 남녀 차이가 있는 게 여자들은 앞에 나섰기도 싫어하고 수동적이고 주어진 일만 하려고 해. 나 여자 팀원들 끌고 가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받는 만큼만 일하자라는 생각이 여자들에게 있어서 여직원들에게 기대치가 생기지 않아. 면접 때 말을 잘하는 게 여자다 보니 팀에 다 여자인데 다음부터는 여직원보다 욕심 있는 야만가를 뽑고 싶어. 라면서 우리 여성시대 하는 여성들도 여직원의 야망 없는 행동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자 이쯤 되면 여성의 몸으로 임직원 자리에 오른 분들의 말이 이해가 되시죠? 풀무원 상무는 여자 후배들도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버텨보려는 자세부터 갖춰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부디 유리천장을 언급하기 전에 본인이 열심히 야망있게 행동했는지부터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남직원들은 야근의 회식을 밥 먹듯 하지만 본인들은 야근도 안하고 회식도 참여 안하면서 남직원이 받는 승진 기회를 똑같이 받으려고 하는 건 말이 안되니 말이죠. 오늘은 남성들의 의견 없이 오직 여성들이 말하는 여직원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유리천장은 노력하지 않은 자의 호소일 뿐이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